안녕하세요 시흥의 챗봇이 태어났어요 24시간 365일 시흥시민의 곁을 지킬 똑똑하고 친절한 챗봇 시흥톡을 소개해드릴게요 급하게 알아야 할 민원정보가 일과 시간 외에 생겼을 때 필요한 정보가 생겨 문의했는데 긴 시간 대기해야 할 때 나와 관련된 시흥정책과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50만 시흥시민 곁을 반만없이 지켜줄 시흥톡이 있으니까요 시흥톡은 시흥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50여개의 민원정보를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을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아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혼인이나 출생신고, 여권 발급과 같은 행정문의에는 구비서류와 해당 기간 정보를 알려주고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배출, 환경개선 부담금 등과 같은 문의 또한 시흥톡이 친절히 답변해드려요 그리고 시흥의 다양한 관광지와 축제 소식은 물론 우리 동네 행사 정보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직접 채팅창에 입력해도 자동완성 기능이 있는 똑똑한 시흥톡이 자세한 정보가 담긴 링크와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친절히 답해드려요 그리고 시흥시의 긴급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핫이슈 기능과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기능 지원과 더불어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평가도 할 수 있으니 더 멋진 시흥톡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50만 시흥시민을 한꺼번에 만나줄 수 있는 챕보서비스 시흥톡은 단계별로 무럭무럭 성장해가면서 시민들에게 스마트한 삶을 선물할 거예요 시흥시민의 든든한 친구 시흥톡 많이 찾아주세요